자유로바 코리아 대표 유한정입니다. 자유로바는 스위스의 작곡가 사무엘 낙마에 의해서 개발된 상품으로 스위스 현지의 너도밤나무를 이용하여 스위스 현지에서 100% 수공으로 만들어집니다. 본 상품은 블록과 건반이 결합된 상품으로 아이들의 좌뇌와 운여를 골골 개발시킬 수 있는 창의력 요구입니다. 조그만 형태의 멜로디부터 시작해서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음악까지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죠.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죠.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죠.